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행복드림 윤춘보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에서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을 9월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신청방법으로 온라인신청방법과 오프라인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방법과 오프라인신청방법 두가지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면요. 온라인신청은 9월 6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은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을 통하거나 콜센터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 다음날 금액이 충전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은요.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온라인신청 시 시행 첫 주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요일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날은 1과 6, 화요일날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날은 4와 9, 금요일날은 5와 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혼란이 없도록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 신청방법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요. 9월 13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은행은요. 은행 업무상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입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조해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 신청은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니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그 즉시 현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신청도 시행 첫 주 요일제를 운영을 하니까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민지원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회사는 온라인은 8월 30일 월요일서부터 신청이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은 9월 6일 월요일서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구요. 먼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은 9월 6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는요. 온라인으로는 kb카드.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에서는 9월 6일 월요일부터 KB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삼성카드는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카드도 역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카드는요.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되겠구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은행을 방문하셔서 9월 6일서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c카드는요. bc카드 홈페이지나 고비시카드 닷컴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20개 제휴 회원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모두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하시구요. 오프라인에서는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강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에서 가능하구요.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구요. 하나카드도 역시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나 자체 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 bc카드의 경우 bc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구요. 오프라인에서는 하나은행에 방문하셔서 9월 6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테카드는 노테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오프라인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nh농협카드는요.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농협채용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구요. 오프라인에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구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인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참고는 없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의 카드사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구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